한평과 영광의 경계에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은 하나인데 이 산은 모악산, 그리고 불갑산,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산 지명을 놓고 두 자치단체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최근에는 한평과 영광의 사회단체들이 각각 주장하는 산 이름이 적힌 표지석을 세우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정상으로 접근하는 헬기, 실컷 물건을 바위 위에 내려놓습니다. 포장된 천을 걷어내자 모악산이라고 적힌 표지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평군의 한 사회단체가 불갑산 대신 모악산으로 산의 명칭을 정정해야 한다며 표지석을 설치한 겁니다. 산 정상인 연실봉이 한평군에 속해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평군과 영광군 경계에 놓인 이 산은 모악산과 불갑산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산 이름을 두고 논쟁이 계속됐는데 한평군의 표지석 설치 이후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모두가 다 모악산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계속 불갑산으로 갈 게 아니라 다시 원래의 진명을 해보겠어요. 영광 국민들은 기습 설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앞서 한평군이 표지석을 설치하기 전인 지난 7월 불갑사 돌입공원 입구에 설치된 표지석에서 모악산 명칭을 뺐습니다. 영광군은 불갑사는 이미 국토지리정보원에 등재된 명칭이라며 명칭 변경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 이름을 바꾸려면 전남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 전라남도는 지명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도 지명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